어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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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네 청솔모 긴장하구나 청솔모를 주위에 청솔모 많고 도망간다 청솔모야 많이 때문에 많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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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솔모가 내 맛이 시끄럽듯 시끄러워 바로 여기에도 아이고 아이고 아유 무섭다 가깝다 가까워 바로 아유 놀래라 여 여기도 한마리 두마리 청솔모 세 마리가 제 주위에서 뱅글뱅글 놀고 있습니다 멀리도 안가고 헛들이 진짜 겁도 없어 황성공은 청솔모는 겁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너가 안 건드린다 영상만 찍는다 근데 주위에서 너무 후다다다다다 그리니까 내가 무섭잖니 내가 아유야 그래 깜짝이야 살살 움직여 살살 새가 도망가잖니 너것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인디안 추장쇠 엄마야 내 가까이 온다 어머 아 깜짝이야 나 간다 나 새찍으러 가야돼 인디안 추장쇠 안녕 안녕 아 나라가쁘다 아 두마리다 아 나라가쁘다 아 나